나머지는 날씨 뭐 해봐야 영향받는 애가 없어가지구 나 없이 좀 싸우지 말아주면 참 조금만 고맙겠다 하여튼 왜 이고 있냐? 느낌상 이거 편하게 할 것 같긴 한데 딜러가 알아서 하는거 보이면은 아 그냥 편하겠구나가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도 없어? 싸웁니다! 잡았다 흥신으로 안보였지만 일단 도발번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서? 각은 C각인데 이게 다니엘 아까부터 잡히는 그 다니엘같은데 왜 아껴야 돼 이거? 일단 이거라도 껴야되는데 일단 이거라도 껴야되는데 난 계속 상길러가 아니란 말이다 아 어우 잡았고 아 안녕하시죠? 자 아 빼야겠나 빼야겠네 살고있고 살고있으면 됐어 좀 더 잘 참고싶어 소리도 맞춰서 랩을 입고싶어 넓는 사람이야 랩 오오? 퀸 좀 뭐 올려야되는데? 퀸 좀 뭐 올려야되는데? 기가 부족하다 오우 잡자 예시 예시 카치 회들 여기니까 안 쓰신 거 같더라구요 온석이 떨어져 이제 썰 엄벌레가 많네 분명 덤비는데 지렁이가 돼서 돌아가 덤비긴 덤볐는데 지렁이가 돼서 돌아가거든요 뭔가 잘못됐어 어휴 미안하네 아따 애들 잘하네 오랜만에 뿅망치라는 걸 깔 수 있겠구나 안녕하세요 싸우러 왔어요 오 리오가 앞으로 점프했어 얘들아 방금 봤어? 리오가 앞으로 점프했어 아 진짜 딱 잘하는 딜러들은 보여 그냥 극찬하기